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부천국제만화페스티벌 같은 국내 최대 만화인들의 페스티벌을 대할 땐 It got a fun, It got a cool, It got a sexy, too 섹시하다는 게 어떤 거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가 않네요 사상 최초! fun, cool, 섹시한 온라인 만화축제 개막! 집에서, 게임 속에서, 해외에서, 저의 산으로도, 댕댕이도 함께 즐기는 온라인 만화축제! 온라인으로 시원하게 즐기는 만화콘서트도 함께! 만화에서 시작되는 가채로운 이야기! 2020년 9월 19일부터 27일 온라인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놀자! 놀자! 야, 여기 다 있네 만화축제에서 만나자 그것이 약속이니까 tyr한 것 같다 이제 자막을 저취할 수 있을까요?